아멘 가도 되겠지? 나 하나 간다고 뭐 코로나가 막 1년에 한 두 번 보는데 가야지 엄마 아빠 보고 가야지 아멘 어 언니 나 지금 이제 막 역에 도착했어 어 갔다 와야지 그럼 부모님 얼굴 뵈야지 잠깐만 나 언니 이거 핸드폰 봐야 되거든? 끊을게 지수야 추석은 잘 지내고 있어? 또 뭐 이런 걸 보냈어? 뭐야 이 깜짝 선물은? 나 진짜 아 받았어 벌써 벌써 갔어? 아기랑 잘 먹어 추석은 이래 얼굴도 못 보고 나도 엄마 얼굴 영상통화로 했잖아 그래 잘했어 가지 말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어쨌든 선물 보내준 거 고맙고 잘 먹을게 언니도 많이 맛있는 거 먹고 오고 코로나 조심하고 안녕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성이나 모임보다는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하는 추석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을 해주세요 나와 가족의 안전은 지키고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워지는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